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오늘 수요일 잘 보내셨나요? 네 한주에 절반이 또 지나갔네요. 저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모님이 오셔서 같이 점심 먹고 엄마가 마스크를 많이 챙겨오셨더라구요. 그래서 엄마 집에 가지고 왔냐고 했더니 혹시 모르니까 엄마는 마스크 있으니까 꼭 잘 마스크 끼고 생활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봉지에 담아서 오셨는데 네 좀 눈물났어요. 어렸을땐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부모님의 모습이 되게 좀 애처로워 보이는 그런 안쓰러운 잔한 마음이 생기더라구요. 네 그리고 오늘 친구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의정부 성모병원에 삼촌이 계셨는데 이제 아빠가 병문안을 가셨나봐요. 근데 그 같은 징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아빠가 집에 계시는데 되게 걱정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친구는 아빠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봐 너무 걱정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되게 걱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다 이 코로나가 점점 더 삶에 다가오고 압박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는 잘 생활하고 여러분들께서도 네 그런 방법밖에는 뭐 특별한 대안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구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건 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받아들이고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현실을 잘 직시하는 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차분하고 흔들림없고 되게 차분하고 흔들림없고 오늘 우연찮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보게 됐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엄마가 예전 토크쇼에 나와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이름을 프랑스 여행을 갔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그 예술가의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이름을 줬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근데 제가 갑자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얘기를 하냐면 혹시 혹시 타이타닉 보셨나요? 타이타닉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제 거기에 섭외될 때 그 타이타닉의 주인공 그 남자 주인공 굉장히 가난하지만 침착하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런 인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찾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섭외해서 그 사람이 영화에 나오는데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그 할리우드 배우 그 배우 에 진짜 성격은 모르지만 그 타이타닉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 자체가 예술가잖아요. 막 그림도 그리고 되게 냉철하고 판단력이 있고 멋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이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고 왜냐면 케이트 윈슬렛이 자살하려고 막 했을때도 침착하게 그 여자를 구해내는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런 힘들때에는 그 등장인물의 차분함 냉정함 뭐 이런 성격들을 구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런 차분한 성품에 대한 인물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어느정도까지 감정을 조절하고 냉철할 수 있을지 그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간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요소가 많아서 좀 차분하고 좀 차분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요소가 나한테는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살다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딱 똑같이 이성 절반 감성 절반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냉철하고 이성적인 그런 그런 성격의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성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제는 좀 이성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너무 감성적에 그런 마음이 휩쓸리는 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감성적이신가요? 이성적이신가요? 네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겠죠?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나쁜 점이 있고 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진짜 받아들이기 싫은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 다음에는 좀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꾸 이건 아니야 이러는 대신에 그냥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되게 필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겠지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되게 경이로운 결과가 따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들 다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일에 대한 계획이나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지금의 상황에도 익숙해지고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생각할 수도 있고 미래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읽었던 글에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가 적다고 해요.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왜냐면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계획해두면 마음의 부담이 좀 줄어든대요. 앞으로 해야할 일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놓게 되면 그래서 제가 오늘 해봤거든요. 뭐 어제 있었던 일 그제 있었던 일 이런 상황들을 생각나려고 했을 때 수첩을 꺼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해야되는 일들에 대해서 쓰고 시간의 순서대로 어떻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되는지 그런 걸 쓰고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앞으로 나한테 급한 일들을 이제 뭘 해야되는지만 생각을 했더니 정말 좀 스트레스가 좀 줄어드는 것 같더라구요. 왜냐면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데 그걸 자꾸 생각하고 있어봤자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될지에 대한 미래를 더 많이 생각하시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과거에 대한 생각을 지나간 일을 생각을 하면 좀 내가 게을러지는 느낌이 있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내가 그냥 움직이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보셨나요? 여기 제가 항상 유튜브를 할 때 위로에 대한 말을 검색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있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한 게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위로가 되는 거 여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되게 깜짝 놀랬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의 존재 자체가 되게 위로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하는 것 자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누군가에겐 여러분이 그냥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존재이니 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별을 보려면 꼭 어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힘든 상황이 있어야 더 희망도 생기고 좋은 일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일상이 소중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치고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글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은 계속되고 아직 꿈꿀 시간은 많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과거만 되돌아보고 후회만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늙기 시작한대요. 그런 말 있잖아요. 꿈을 꾸는 사람은 영혼이 늙지 않는다는 말. 그래서 계속 꿈꾸고 삶을 유지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배워야 할게 무엇인지 인생을 살다보면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과목들을 가르쳐주지만 인생이라는 수업에서는 무엇을 배우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그걸 발견하는 건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해야하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그건 내가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른이 되는게 힘들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위로 수단은 여기까지 하고 사실 위로가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제가 마지막에 항상 가려고 할때 너무 아쉽고 하기가 싫어요. 마지막 힐링되는 말을 읽어드릴게요. 흔들리고 있는 그대에게 이유는 나중에 알아도 된다고 모두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다. 사실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들 그런 걸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거든요.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더 큰 상처만 받을 거예요. 네 네 가장 행복한 하루 일과의 저녁 시간 이에요. 편안하게 휴식 취하시고 이 소중한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자신에게 더 많이 집중하세요. 언제나 1순위에 두어야 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이기적이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결국에 왜가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요. 오늘 밤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네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아주아주 빛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 안녕